안녕 달람둥이 달람둥 오늘의 볼 것은 좋은 것에 좋은 것만 더한다 유행하는 모든 것을 한 대 섞어 그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아니 뭐 살짝 유행이 지난 것도 없지 않아 없는 것도 있어 아무튼 그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보겠어 바로 시작해봅시다 렛츠기릿 먼저 테이프풍선이랑 슬라임 주사기에 슬라임을 넣어주고 뿌직뿌직뿌직뿌직 근데 이게 나오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얍 나와라 아 이거 안되는데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안되는구만 방법을 바꿔봐 네모네모로 간다 싹뚱싹뚱싹뚱싹뚱싹뚱 여기를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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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엄청 쉽게 쉽게 하시던데 이거 아유 이거 옆면도 붙여주시고요 아유 이걸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아유 아 이거 테이프지 아 맞다 악 손을 떼면 얘가 떨어지고 다 붙어 악 아니 나의 것은 왜 이렇게 쩌글쩌글 볼품이 없어 여기다가 슬라임을 넣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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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뚜껑을 덮어주시고 얘를 떼 겉에 막을 떼주고 스카치테이프로 정리 빈틈없이 아니 왜 이렇게 얘가 쩌글쩌글해졌지 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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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이거 하나 했네 여기에 짜잔 마시멜로 말랑이 마시멜로 말랑이를 몸통으로 붙여 좋아 이거를 모루인형으로 감싸주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귀부터 만들고 이렇게 감싸는 거지 아 귀여운데 그 어떤 무언가가 완성되어가고 있어 여기에 이제 요거 타비 팔다리를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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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주는 거지 내가 여기 기린에서 팔다리를 잡아 뽑아버렸어 미안하다 순간접착제로 붙여야지 여기에 쑥 끼워주고 훌륭하군 이쪽도 쑥 달랑달랑달랑 안녕 다리도 붙여야지 탁 탁 안녕 아잇 아이 뽑다가 뽑혔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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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꾹꾹꾹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왜 당근인지는 모르겠지만 3단 당근 붙여줍니다 유행하는 거는 죄다 다 갖다 붙여 탁 좋아 아주 훌륭하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안녕 손을 붙여줍시다 얘도 손이 있어야지 손을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될까 얘를 빌까 빼벼 그렇지 이거를 키워 아 이거 너무 웃기는데 점점 그 어떤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어 여기다가 손에 이 딸깍버튼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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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반지 끼워줄게 자 됐다 아 이제 떨어지네 내 마음을 받아줘 됐다 아잇 귀걸이로 해줄까 귀걸이 오 이거 귀걸이가 딱이네 귀걸이로 했어 자 이제 마무리 짜잔 요즘 유행하는 그 어떤 무언가 자 완성 다 할 수 있어 이걸로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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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돌보돌 모루인형 만지기 말랑말랑말랑 테이프풍선말랑이 요즘 유행하는 마시멜로말랑이 다시 다시 파비팔다리 삼단당근 그 모든 것을 한곳에 뭉쳤다 요즘 유행하는 그 어떤 무언가 완성 아 이거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 팔도 오 이거 생각보다 순간접착제가 짱짱하네 아 뭔가 귀여우면서도 뭔가 징그러워 아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우리 토리들도 만들어보세요 강추강추 순간접착제 사용은 조심히 다음에는 또 어떤걸 만들어볼까 토리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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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난리다 난리 토리들 사랑해요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안녕 아 이거 너무 웃기다 뭐야 이게 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울라울라 부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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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울라울라 아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.